하이엠 시골 가기 전에 영상 뽑아놓고 업로딩 시켜놓고 가려고 지금 정신이 좀 하나도 없어요 이모랑 같이 가기로 해서 이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갖고 올리면 제품정보를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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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커피를 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오오오오오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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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PROFESSOR 와, 3리터 와, 진짜 이야, 이거 great이네 드라이브 Hail 이 드라이 진짜 오우 너무 편하네 짱 좋아 얘네во 이건 내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빠르다 여기 지정 진짜 잘한다 짱이다 야야야 찬거 맛있지? 비염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보면 셌는데 날 좋아졌어 창은 워낙 음식을 가리는데 와 역시 이거 안전벨트 역시 뒷좌석도 매합니다 너무 편하게 내가 지금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미 이모가 매고 있어 매야 돼요 천안 휴게소입니다 커피먹어서 화장실 가고 싶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모는 하지마 왜요? 이모는 하지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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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만 안걸렁거리면 커피 하루종일도 마실 수 있어 안경을 가오는 건데 아 이거 할 줄 알았나 별로 아 네? 아니에요 이모 저 옷만 사면 사람들이 제 옷 이상하대요 안그래 여러분 아니랍니다 우리 이모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긍정라인데라 우리 이모는 너무나 긍정이라서 아니 너무 예뻐 성적이 제일 쿨한 이모야 2번 데일리만주 얘를 엄청 좋아해 얘를 엄청 좋아해 얘를 잘 맞춰주고 마음을 읽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좀 편안하고 그러면 괜찮대 이쁘다 내가 이거 발라볼래? 우야 언니가 하도 음식을 잘해서 이거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이거 컵도 있잖아 여기 붙이면 시원해지 큰 언니한테 언니 열무김치 가져갈까 어 그러나 얘라 치면 내가 된장 찢어야지 오이지 또 있잖아 오이지 또 이제 이때 얘를 묻혔나? 어 그거 어제 내가 짜느라고 손목이 아파갖고 그거 그냥 손목으로 짜는게 아니고 그럼 배보자기 있잖아 그래 근데 세탁기에 넣어서 어떻게 짜냐 더럽게 아니 배보자기로 손으로 짜지 그 세탁기에 들어봤으면 몸을 짜 아 야가 온다 근데 음식물 짜는 거 있어 그런 거 짤순이 그래 배보자기에서는 짜는 거 알지 근데 그런 선호 맞지 않나 서울의 교촌 이런데 레드윙이라고 있어 레드 레드 치킨인데 매워요? 매워서 아 진짜 맛있어 완전히 매운게 맛있어?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어떻게 거꾸로 됐냐 잔에 쓰는 잔에 쓰는 이 잔에 쓰는 잔에 쓰는 걸 나가면 벗어 벗어 멋은 또 이런 오이구마 이런 그렇지 그것도 멋이여 역할 거린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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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린다 얘는 고양이가 나와있네 고양이 비켜 여기 여기 애기잖아 그래 다 보내주고 이라 현실아 트렁크 열면 돼 아 나 화장실 아이고 저거 하겠다 와 우리 할머니 잘했네 연문이 너무 잘했네 아 연문이 너무 잘했네 이야 대박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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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수도 있어 할머니 물이 열리네 잠겼어 어떡해 전화해야 되나 그럼 아침 날씨 어떻게 해야지 저녁 한번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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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